카메라를 두고 와서요 핸드폰으로 가서 찍습니다. 방금 손님하고 보고 왔고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전세 6천입니다. 핸드폰으로 찍어서 방이 더 확실히 작아 보이네요. 이쪽이 남쪽이고 앞에 막힌 게 없어서 채광이 아주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. 지금은 이미 해가 다 진 상황이고 여기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침대는 하나 들어갈 사이즈입니다. 침대 들어가고 책상이랑 이렇게 있고 6천에 대출 가능합니다.